빔 프로젝터,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빔 프로젝터 베스트 3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구민노너 첫째, CNK HD 미니빔 프로젝터 RKH 시민 가격 119,000원 평점 4.5점 가볍고 컴팩트한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하고 HD급 바질의 가성비 급한함 제품 스마트 미러링과 내장 오디오 시스템 리모컨이 포함되어 편리성도 뛰어남 둘째, 삼성전자 더 프리스타일 프로젝터 가격 498,000원 평점 5점 가볍고 유니크한 디자인의 제품으로 휴대성과 감성적인 요소가 뛰어남 선명한 FHD 화재를 제공하고 오토스키 세팅 기능과 전용 오프로 편리하게 조작 가능 셋째, LG전자 시내빔 빔 프로젝터 FHD PF50 AES 가격 90,7,040원 평점 5점 FHD 611로면의 밝고 선명한 화재를 자랑하며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다양한 콘텐츠 감상 가능 2시간 30분 지속 배터리로 야외에서도 우선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 빠르고 합리적인 쇼핑 정보 구민노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1시간 30분 지속 배터리로